안녕하세요. 최범희입니다. 대전화석이 계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보시다시피 디자인 노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데 디자인 노말이라는 말은 낯설죠. 디자인 노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오늘 제가 디자인 노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건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뉴 노말 때문이죠. 말하자면 요즘 이야기되는 뉴 노말과 디자인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다들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뀌었는데 되나요? 밑에 거.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죠.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마스크 언제부터 썼죠? 1년 당연히 안 됐죠.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썼을까요? 한 5, 6월부터 썼나요? 그렇죠? 따져보면 물론 올해가 거의 다 가긴 했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쓰게 된 거 얼마 안 돼요. 몇 달 안 됩니다. 반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랄까요? 뭐 너무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익숙하다고 할까? 너무 익숙해서 놀랍죠. 그렇죠? 몇 달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너나 없이 다들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전철 속에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걸 보고 참 희한하다. 세상이란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구나. 그리고 뭐 옛날 과거 역사 생각도 했고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살았는데 또 오늘날 갑자기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간이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외국같이 지금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격변의 시대를 살아와서 그런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바뀐 세상에 참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언제나 변화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이지. 그래서 빠른 변화도 있지만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그렇죠? 역사학. 만약 이 세상에 인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역사학은 필요가 없어요. 역사학은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지속성 없이 맨날 맨날 변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삶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개인의 정체성도 제가 최범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올해 만 63세거든요. 태어나서 63년을 살았는데 계속 변했을 거 아니에요. 다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저와 지금의 저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지난 63년간 저는 계속 변해왔어요.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건 눈에 잘 표가 안 나지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변화만 존재한다면 저를 계속 최범이라는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죠. 계속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계속 최범이야. 한 살 때도 최범이고 지금도 최범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100% 바뀌면 그 사람을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요소가 조금은 있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를 대상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든 사회든 결국 인간의 삶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둘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것이 같이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인간 삶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둘 다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한 가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겠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즉 우리 인간의 삶에서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100년 전, 1000년 전과 지금도 똑같이 인간의 삶에서 동일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또 변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거기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아침에 밥 먹고 나오고 차 타고 다니고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삶에서 변하는 것만 보면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변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고요. 결국은 우리 삶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균형있고 좋아있게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우리가 변화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우리가 변화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속에서 변화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전체 주제는 디자인이니까요. 디자인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말이 오늘 키워드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말이라는 말은 영어죠. 우리말로 하면 노말이라는 말은 그냥 정상 또는 어떤 기준, 규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노말은 그냥 정상, 기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들, 노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탠다드, 그렇죠? 스탠다드 보통 우리가 표준이라고 번역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노말이라는 말도 노말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 norm에서 왔죠. norm, 그렇죠? n-o-r-m norm이란 말이 규준, 규범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말, 스탠다드는 대단히 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기준, 표준 이런 뜻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S 마크 KS 마크라는 게 영어의 코리안 스탠다드잖아요. 한국 표준, 그렇죠? 그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노말, 스탠다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패러다임이란 말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말. 패러다임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패러다임이란 말도 많이 써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다들 이제 많이 쓰는 말들인데 먼저 이 개념들을 좀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노말이라는 말과 스탠다드라는 말과 패러다임이란 말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선 아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수준이 좀 달라요. 수준이. 노말보다는 스탠다드가 좀 더 상위예요. 노말보다는. 그리고 스탠다드보다는 패러다임이 더 상위예요. 패러다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한국인들은 하루에 밥을 세 번 먹는다. 우리가 세 끼 먹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표준이에요, 오늘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루에 밥을 두 번 먹었어요. 그건 조선 스탠다드야. 코리안 스탠다드를 하루 세 번 먹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밥을 기본적으로 두 번 먹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본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다들 농사꾼 들이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논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인공조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논밭 일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본적으로 논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대신에 우리 옛날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여자들이 점심거리를 챙겨서 논밭에 들고 나가서 먹죠. 야외에서. 그런 걸 점심이라고 하는데 점심이란 말은 한자 말이죠. 글자 그대로 점심. 마음의 점을 하나 찍는다. 대단히 시적 표현인데 점심은 한 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요즘으로 치면 간식이야. 간식. 그래서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두 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노말하고 현대 한국인들의 노말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작은 것들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규범에도 상위의 규범이 있고 하위의 규범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법치국가니까 대한민국의 최상위의 법률이 헌법이죠. 그렇죠? 법도 높고 낮은 게 있거든요.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는 아마 수천 개의 법률이 있을 텐데 그 법들은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법률도 위아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규범이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차가 몇 시에 떠난다.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콘센트 220V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위아래가 있다는 거죠. 상위에 높은 기준이 있고 하위에 좀 낮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노말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노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맨 먼저 제가 우리 삶은 항상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만 봐서 인간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겸론이 더 중요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변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높은 차원의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인지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의 변화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단위의 변화인지 마스크를 쓴다는 변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수준의 변화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소한 작은 변화를 너무 우리가 과장했어도 안 되고 또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간과했어도 안 되거든요.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변화가 어떤 수준의 변화냐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정상, 스탠다드, 패러다임으로 인간 삶의 기준들의 청의들을 구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노말이 가장 낮은 기준이에요. 그것보다 좀 높은 게 스탠다드고요. 더 높은 게 패러다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기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이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이야기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스탠다드의 변화인가? 노말의 변화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수준의 변화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노말의 변화는 사실 좀 작은 변화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탠다드나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규범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은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의 근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가장 커다란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물론 영어고 패러다임의 말은 그리스 말 파라데이그마에서 온 말인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지금 읽은 대로 패러다임은 어느 한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최상위의 틀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우리가 지금 같이 한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다 다르죠. 개인이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적 수준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평등 이런 거 원래 현실적으로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5천만 명의 한국 사람에게 남녀가 평등해야 합니까? 아니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평등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사람들이요. 한국이나 한국 말할 것도 없고 서양조차도 100년 전에 서양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이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 이거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뭐죠? 무슨 영화도 보셨죠? 영국에서 1950년대까지 동성애는 범죄였어요. 동성애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 그게 영국 같은 나라가 50년대, 6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실 유행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과학사학자인 토마스 코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 쓰던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야. 오늘날은 우리가 너나 없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코은이라는 사람이 15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말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토마스 코은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건 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현대의 정신에 굉장히 커다라는 영향을 미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일종의 과학사 책이지만 과학을 넘어서서 인문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죠. 우리가 오늘날 인문사회학 책을 보더라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말 자체는 바로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토마스 코은이 말한 건 이런 거예요. 토마스 코은은 이제 과학사학자, 과학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나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버드에 나왔는데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런 거죠. 과학의 발전은 과학은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고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토마스 코은의 이론입니다. 과학은 서서히 변하지 않고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일단 자연과학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구름과 나무와 이런 자연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지식이 쌓아져 갔을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늘어갔겠죠. 조금 조금씩 오늘 새로운 걸 알고 내일 또 새로운 걸 알고 뭐 그런 단계에서 과학적 지식은 되게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토마스 코은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과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천천히 변화한다. 조금씩 쌓여간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쌓였던 지식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화해 아니면 질적 변화를 한다는 거죠. 갑자기 팍 솟아가요. 그거를 이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과학혁명, 레볼루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토마스 코은 과학의 발전은 계단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조금씩 쌓여가지만 그런 변화가 거의 너무 지식이 아주 조금씩 쌓여가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 굉장히 오래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어느 날 폭발적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받고 조금씩 변화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지식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까지 이 동물과 이 동물이 같은 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갔다면 전혀 다른 류로군. 이런 어떤 새로운 발견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과학은 갑자기 변화하는데 그걸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마스 코은은 과학의 역사는 천천히 변하는 단계 이 천천히 변하는 단계를 토마스 코은은 노말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노말 사이언스 정상과학 또는 규범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금 처음 아신 분 있으세요? 알죠? 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죠? 이거 오늘날 노말 사이언스예요. 정상 현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인인데 지구가 편편하지 않아요? 저기 멀리 나가면 땅 끝에 떨어져서 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선시대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정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 오늘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정상이에요. 이런 거를 노말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정상과 그런데 푼에 따르면 이게 영원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서 다를 가능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힘들어. 그런데 토마스 푼에 의하면 그래. 원래 과학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바뀌는 수가 있어. 그때는 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는 노말 사이언스 레볼루션 노말 사이언스 레볼루션으로 간다. 계단식으로 변한다. 이게 토마스 푼의 주장입니다. 토마스 푼의 이런 이론은 기존의 과학 연구에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과학 지식은 조금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쭉 경사처럼 경사로처럼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토마스 푼은 노노 계단식이야. 팍팍팍팍팍 이렇게 향상한다고 봤죠. 가장 대표적인 잘 아는 예가 바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동설과 지동설이에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바깥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노말사이언스예요.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가 15, 6세기에 그런 여러 가지 지리상의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들 그렇죠? 통해서 어떻습니까? 포페런디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사람에 의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그게 노말사이언스예요. 우리는 다들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오늘날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쿠는 봐라. 이런 게 과학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야. 물론 하나의 노말사이언스가 혁명일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면 세상 끝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 멀리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끝에 떨어져 죽어야 맞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출발했던 항고로 다시 돌아와. 이건 뭐지? 맨 처음에 거경을 한 사람들은 야 이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나? 처음에는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신념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냥 내가 꿈을 꿨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가 봐요. 뭔가 좀 이상해. 세상 끝이 없어. 끝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편편하지 않다는 얘기겠지? 만약에 편편하지 않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물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물엄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그런 그런 의심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죠? 왜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지? 이상하다. 이상은 하지만 그 이상함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항구를 떠난 배가 멀리 가면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항구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 갈수록 배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걸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배가 멀어질수록 작아져.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편편하다면 배가 계속 조금씩 작아지다가 사라져야 돼요. 안 보여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어느 지점까지는 계속 작아져요. 배가. 항구에서 떠난 배를 우리가 관찰하면요. 어느 지점까지는 계속 작아져요. 그런데 어느 지점이 지나면 갑자기 없어져. 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어? 왜 안 보이죠? 갑자기? 바다에 태양이 떨떨을 보면 태양이 바다가 붉어지다가 갑자기 불쑥 솟아나요. 지구가 팽팽하다면 태양이 거터무리부터 조금씩 올라와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올라오거든요. 뭐 이걸리걸 거리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건 뭐지? 옛날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저렇게 왜 저렇게 보이지?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럴 때 과학자들이 주요가 평평하지 않고 돈 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때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구나 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과학상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쉽게 말하면 패러다임이 다르면 그냥 같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편편한 사람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하고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모든 게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평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모든 분야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그냥 최상위의 규범이에요. 패러다임이 쉽게 안 변하죠. 몇 백년 몇 천 년에 한 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이런 거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제 생전에 전쟁은 일어나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제가 60여 년간에 믿고 있던 이 세계관이 붕괴된다면 그건 죽음보다 더한 혼란을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패러다임의 변화는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최상위의 규범으로 패러다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패러다임이 있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 얘기할게요. 패러다임보다 낮은 게 사실 표준이에요. 표준은 어떤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집단들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규격이 스탠다드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태양력 같은 거 태양력 1년이 12달이다. 자연에는 1년이 12달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우리가 12달로 합의한 거예요. 1년을 1년을 12달로 보자고 365일이라고 자연은 12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량형이 미트법 미트법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합의한 거예요. 지구 둘레 몇백만 분의 일을 1밑으로 하자 이런 거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거지 자연 지구의 미트가 없어요. 각종 프로토콜들 표준어 표준어도 당연히 우리 정해진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 지역마다 다른데 어디 말을 표준으로 삼을 거냐 이런 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외래호 표기법 아까 얘기했던 공허 표준 이런 건 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픽토그램들 장애인 표시 남자 여자 표시 이거 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거죠. 같은 규범 속에 있는 사람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거 다 통용되는 언어죠. 이런 게 표준입니다. 그다음에 표준 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표준을 만드는가 과거에 표준을 만드는 것은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권력 동양에서 대표적으로 진시형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통일제국을 건설한 진시황이 한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도량형을 통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중국은 그 넓은 지역의 지역마다 도량형이 다 달라요. 길이를 재는 단위 부피를 재는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이걸 통일해야지 하나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게 한대인데 저쪽은 저게 한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도량형의 통일 제국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글자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지역마다 다 달라. 여기서 매산자를 이렇게 쓰는데 어두이에서는 산자를 저렇게 쓰고 여기는 또 산자를 다르게 써. 당연히 문자 통일해야 되고요. 진시황이 했던 중량도 통일 중에 하나가 수레바퀴의 축 길이를 통일하죠. 그 당시에 이미 지역마다 수레바퀴가 다 다르면 안 되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레바퀴가 같아야 되고 여기서 간 수레가 고장이 나면 거기서 가라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다 같아야 하고 수레바퀴의 길이 축의 길이가 같아야 전국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런 거죠.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그런 걸 했지만 18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북학파라고 있었죠. 실학파 중에 당시 박재가가 쓴 북학위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8세기 말에 19세기 초에 박재가가 쓴 북학위를 보면 박재가는 당시에 중국 청나라 청나라를 자주 왕리하면서 청나라의 선진적인 문물을 우리 조선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책이 북학위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수레가 발달되어 있고 수레의 크기가 통일되어 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똑같은 수레바퀴의 크기 수레가 고장나면 갈아 끼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아직도 물건을 나를 때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다니니 수레가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 조선은 낙후되어 있다. 우리도 빨리 중국처럼 수레를 갖다가 만들고 도로를 닦아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18세기 19세기 하고 있어요. 중국이 2000년 전에 이미 수레가 보편화되어 있었거든요. 조선은 19세기까지 수레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하나만 봐도 과거에도 그 당시에 중국과 조선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권력이 표준을 만드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은 프랑스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지구 길이의 몇백만 분의 이를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시한 것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복은 순간이지만 미터법은 영원하리라.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죠 지금도. 표준이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표준보다 좀 낮은 단계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얘기했습니다. 패러다임보다 낮은 게 표준이에요. 표준은 패러다임 속에 있는 하나의 하위 기준이야.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게 있는데 낮다기보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노말이 있어요. 노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말. 노말은 뭐냐? 노말은 우리말로 정상이잖아요. 반대말은 비정상 에브노말 그러니까 노말이라는 말은 정상이란 말이기 때문에 정상은 무엇이 정상이냐 아니냐 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정상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은 뭐예요? 표준이죠.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있어야 그 스탠다드에 맞으면 정상이고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지금 우리가 뉴노말을 이야기하는데 뉴노말을 지금 우리가 요즘 뉴노말 이야기만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뉴노말이 뭐야? 라고 부르려면 어쩌야 됩니까 무엇이 뉴노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 표준이 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무슨 표준인데 뭐가 기준인데 무엇을 표준으로 삼야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달라지지만 예를 들면 바이러스 이전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낮시간에 치아가 즉 학교가 수업을 하는 시간에 치아가 아동이 기대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요. 왜냐하면 걔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학교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낮시간에 돌아다니기도 잡아가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바이러스가 바꾼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을 뉴노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양에서는 정상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고 특히 미셸 북과 같은 철학자들은 광기 우리가 미쳤다는 것이 무엇이냐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사람 즉 정신병자와 정상인의 기준이 뭐냐 그런 것들은 결국 근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대의학이라는 스탠다드가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졌는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말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 드셨죠? 오늘 제 이야기는 디자인 노말인데 노말이 그런 거라면 디자인에도 노말이 있는가? 있죠. 디자인에도 노말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의 노말이란 건 어떤 거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디자인 노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 디자인에서 커다란 노말을 일단 얘기해보죠. 어쩌면 패러다임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20세기 이후 현대 디자인에서 디자인 노말은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소위 모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가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모던 디자인 포스트 모던 디자인 이 둘은 디자인 패러다임이기도 하고 디자인 노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자인 역사를 긴 디자인 역사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서양 에서 모던 디자인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등장하는데 모던 디자인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디자인 패러다임을 주로 장식 미술 이라고 불러요. 장식 미술 장식 미술은 디자인 의 주된 문법이 장식 이라고 하는 조형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던 디자인 은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서 합리 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조형적 규범 을 추구하는 게 모던 디자인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던 디자인 대체로 20세기에 등장 해서 20세기 전반 1905 60년대 정도 까지 지배 적인 패러다임 이고요. 그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1916 이대 이후부터 서양 의 경우는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 등장 하는데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던 디자인 이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던 디자인 은 글자 그대로 사양리 주의를 벗어나서 다운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네요. 간단히 만 살펴보면 모던 디자인 은 앞서 얘기했듯이 장식 을 부정 해요. 19세기 까지 장식 미술 은 어떤 어떤 제품을 디자인 하는데 어떤 장식 을 할 것이냐 가 주된 디자인 방법 론 이 의자는 임금님이 아는 의자니까 여기는 용을 새겨야 돼. 이런 게 장식 미술의 논리죠. 장식 미술은 철저히 디자인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요. 전통적인 신분사회의 디자인이겠죠. 장식이란 건 결국 신분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디자인에 오면 이런 장식을 반대해요. 장식은 그런 신분사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비민주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산업생산에 적절하지 않죠. 어떤 20세기의 모던 디자인은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와 인간은 모두 평당해. 임금님 맞는 의자랑 백성이 맞는 의자가 따로 있으면 안 돼. 그걸 구분해주는 전통적인 장식을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장식이 되면 생산과정, 근대적인 생산과정에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장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공정에 불필요한 공정에 낭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동의 과잉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모던 디자인은 장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반장식주의적인 경향을 갖고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합리주의. 디자인을 하는 과정과 생산의 과정들은 당연히 기계적이거나 조형적으로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이거는 우리가 유명한 모던 디자인의 대표객이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죠. 지난해가 바우하우스 100주년이었어요.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 보면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건물에 이런 글자도 보세요. 글자도 아무런 장식체가 없죠. 옛날 글자 같으면 막 이런데 막 이런 거 쉐리프라고 하죠. 막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모던 디자인의 방법입니다. 그럼 모던 디자인은 또 이상주의, 유토피아주의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디자인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인간이 발전, 진보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세계가 완벽해질 것이라는 그런 답은이 좀 낭만적이라면 낭만적인데 그런 이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요. 이게 모던 디자인의 특징이라면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디자인.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모던 디자인이 합리적이긴 한데 과연 우리 인간이 사물과 제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일까? 우리 다양한 인간들은 다양한 감정과 취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 심지어는 욕망 이런 것까지도 만족시켜주는 것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좀 다원주의,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해요. 앞서 얘기했던 모던 디자인은 모던 디자인은 쉽게 말하면 디자인의 정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의자는 이렇게 생겨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어. 너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다를 수 있고 남성을 위한 디자인과 여성을 위한 디자인은 다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추구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대개 역사주의, 즉 과거의 전통을 가져오는 것을 그립게 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했죠. 모던 디자인은 대개 전통을 부정합니다. 전통, 옛날 거 그러면 귀족적인 거, 과잉장식, 시대에 뒤떨어진 것. 전통을, 모던 디자인은 전통을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왜 안 돼? 지금 63세인 저에게는 20대의 저도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이 63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40대의 기억도 있고 제 5살 때의 추억도 있어. 즉 한 인간에게도 정체성이 공시적이에요. 과거의 자기의 역사였던 그런 경험들이 다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가 지금 저라는 한 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의 기억들, 그 시대의 건축물도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중천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지만 역사를 받아들여요. 현대적인 건물 옆에 귀화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시간을 건너뛰어서 함께 공존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거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는 대중주의예요. 앞서 얘기했던 모던 디자인은 대단히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의 정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디자인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디자이너야. 그래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대중을 무시합니다. 대중의 취향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은 디자이너지 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너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지만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대중소비사회에 등장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당연히 대중의 취향을 존중하고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대부분 이태리 디자인들인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현대디자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패러다임, 두 가지 노말, 모던 디자인과 포스트 모던 디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몸통으로 하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이라는 말은 정상, 정상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또 평범함이에요. 그렇죠? 우리 노말하다라는 말은 평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의 가치에 있어서 평범한 디자인이 좋을까요? 비범한 디자인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수수한 디자인이 좋습니까? 튀는 디자인이 좋습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우리의 디자인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미학자, 미네운동을 일으켰던 야나기 문효시의 미네론 야나기 문효시는 우리 일제시대에 조선에 와서 조선에 많이 왔고 조선을 되게 사랑했던 일본인이죠. 야나기 문효시는 우리 조선공예 조선공예에서 미네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했는데 야나기 문효시의 미학은 이런 거예요. 일본 말로 개때문이라 그러는데 하찮은 것 또 말하면 평범한 것, 별 볼일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야나기 문효시는 전통적인 귀족공예보다는 민중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물건들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야나기 문효시는 고려청자보다 이조 백자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평범한 것이 아름답다는 미학이 있다면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야나기 문효시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야나기 문효시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외식보다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집밥이 더 좋은 음식이야 이런 논리죠. 평범한 미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살면서 다 이런 정도의 진리는 우리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비사회 소비사회의 디자인은 어때요? 소비사회의 디자인은? 소비사회의 디자인은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튀어야 산다. 평범한 디자인을 하면 팔리질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건 뭡니까? 디자인의 상업적인 이유는 명백한 거잖아요. 소비자의 눈에 드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려는 게 디자인의 경제적인 이유죠. 디자인의 목적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마케팅 수단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디자인의 기능이란 비범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회사에서 디자인하는데 평범한 거 해봐.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번 시즌에 괜찮은 거 하나 나오나? 멋있는 걸 하나 뽑아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고 잘 팔릴 테니까 기업이 디자인을 생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소비자의 눈에 들어서 잘 팔리도록 하는 게 디자인의 목적이죠. 당연히 현대 소비자의 디자인은 비범함을 추구합니다. 평범한 건 안 돼요. 엑스트라어디너리한 걸 추구하죠. 유명한 1950년대 미국의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에 날개가 왜 있습니까? 비행기도 아닌데. 이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만약에 날개를 왜 붙였어요? 비행기도 아닌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늘을 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야지 눈이 띄니까. 비범하잖아. 이런 거겠죠? 지금 조금 전에 야나기문효씨의 평범함의 미약. 현대 소비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비범함의 미약. 여러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렵니까? 우리 평범한 걸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요? 튀는 것을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요? 뭐 경우에 따로 다르겠죠. 어떤 때는 평범한 것이 어떤 때는 비범한 것이. 각기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비범함과 평범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같이 보는 눈이 또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비범함 속에 평범함이 있고 평범함 속에 또 비범함이 있는데 이 둘을 또 물론 비범함과 평범함은 그 자체로는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대립적인 개념이지만 이거를 너무 대립적으로만 또 볼 필요는 없다. 이거를 또 같이 용합해서 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후카사와 나오토하고 영국의 제스폰 모리선이라는 디자이너가 이런 책을 썼죠. 이거 원래 전시 제목인데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슈퍼노말 슈퍼노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말이면 노말이지 슈퍼노말이 또 없니까?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극도로 평범해 이 사람들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 언젠가 디자인이 평범한 것이 된다면 멋지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죠? 디자인이 평범한 것이 되면 멋지지 않을까? 그거 이미 야나기 문혜호 씨가 100년 전에 한 얘기잖아요. 조선 민혜를 보고서 평범한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은 100년 전에 야나기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비범한 것이 비범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신혼디자인이 잘 팔린다라는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시 평범함의 가치를 다시 환기시켜줬다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노멜이 이야기되는 시대에 그럼 디자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우리가 이제 저는 뉴노멜 시대의 디자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 걸 함부로 예측하는 일은 경솔한 일이 되겠죠.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속에서 어떤 실마리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뭐예요? 바이러스가 불러온 변화가 뭡니까? 제일 첫째는 그리두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두기. 뭉치면 죽고 헛어져야 산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디스탄싱이에요. 이게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줄까? 우리 또 여기에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두기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공간 경험의 변화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그리두기가 금방 우리 삶을 금방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 감성의 선언적 형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범주가 시간, 공간이에요. 일단 우리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 시대에 20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 디폴트. 그냥 태어나 보니까 20세기 대한민국인 거예요. 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4년 뒤에 태어났는데 그냥 그때 태어난 거야.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기본값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글도 써서 유명해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저의 경험적인 내용들이지만 제 삶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한국전쟁이 끝난 뒤 4년 뒤에 대한민국에 남한의 세태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일단 그거를 밑바탕으로 거기서 제가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문화운동도 하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60여 년간 살아온 저의 삶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그 기본값 위에서 제가 그 위에서 제가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우리 삶의 너무나 기본적인 너무나 기본이라서 우리가 의식도 못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거리두기라는 경험들이 우리의 공간 경험에 변화를 준다면 장기적으로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알 수 없죠 솔직히. 내년에 바이러스가 백신이 보급돼서 우리가 1, 2년 뒤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라고 하면서 2020년이 2020년 때 우리가 좀 호들갑을 좀 떨었지 헐헐헐헐헐헐헐하고 웃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쓴다는 것 그리두기를 한다는 것 이런 거죠. 지금은 이게 힌트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힌트 이상을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힌트가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충격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장기화되거나 계속 한 번에 한 번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이러스 지배화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지동설과 천동설의 변화만큼이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일시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했지만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그런 현타가 오면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인간의 삶을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1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군의 생태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지구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야. 우리 인간을 바이러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인간이 바이러스의 일종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아닌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반대로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바이러스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2020년이 그냥 하나의 70, 80 추억처럼 되어버릴 경우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겠죠. 물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정상성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 삶은 또 좀 다르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호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구조 어쨌든 패러다임의 수준이든 스탠다드의 수준이든 노말의 수준이든 우리 삶의 변화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좀 커다란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도 저지만 저보다 특히 저는 젊은 분들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자기 각본이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입체적인 사고 거시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정도 어떤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렇다. 이런 것 속에서 디자인이 노말과 굉장히 밀접하구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던 디자인에다 퍼스트 모던 디자인이라는 것도 알고 오면 그 시대의 노말이었다. 모던 디자인 시대에는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다르게 디자인하면 이상한 거야. 의자를 디자인하는데 여기 꽃을 그릴까 거북이를 그릴까 그러면 걔는 노말에 벗어나는 거예요. 모던 디자인 시대에는 그랬어요. 포스트 모던 디자인 시대에 모던 디자인의 방법론으로 적용을 하면 에버노말한 거죠. 앞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할지 무엇이 또 새로운 노말과 에버노말이 될지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죠. 제 얘기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듣다가 많이 끝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끝을 끊다는 편지여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까지 저희 최범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여쭤보실 말씀, 문의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다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최범 소장님을 그동안 뵀을 때 디자이너 쪽에 전문으로 계셨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디자이너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문학자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 간단히 소개 말씀 주셔도 될까요? 아, 저요? 네. 혹시 제 글이나 책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제가 미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제가 인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바꿨다면 바꿨는데 나중에 저 나름대로 디자인과 인문학을 저 나름대로 융합을 시켜서 그래서 저는 디자인 전공했지만 저는 한 번도 디자인의 길을 간 적은 없고요. 저는 계속 디자인 이론가, 디자인 평론가로 디자인에 대한 그런 글쓰기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죠. 평론집 여러 권 냈고 여기저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간단하게.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실무를 하고 있고 디자인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드는 생각이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도 나름의 지식을 쌓고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견문이 쌓인다는 게 그냥 경험만 하는 게 다인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견문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매번 계속되는 반복적인 질문이라서 이 부분에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견문을 쌓는 데는 거기에 견문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 이상으로 제가 드릴 질문이 있을까요? 다만 이제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디자인평론가가 된 어떤 그런 계기, 문제의식은 저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산업디자인과를 다닐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실에서, 실기실에서 디자인 전공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소위 좋은 디자인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외국, 멋있는 외국 디자인 도판 책들 이런 거 뭐 이탈리아 디자인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보죠. 멋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담겨 있는 그런데 강의실에서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학교 바깥에 나오면 학교 교문을 벗어 나오면 교문 바깥에 있는 풍경은 안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의실 안과 강의실 바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강의실 안에서는 뭐 람보르기니가 어떻고 뭐 방엔 올룹센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막 스칸디나비아 조명이 뭐 어떻고 그런데 왜 학교 바깥에 나오면 우리 동네는 우리 학교 앞 번, 학교 앞 분식집은 왜 거리의 간판은, 왜 우리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학교 안 디자인과 학교 밖 디자인은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문제의식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글도 쓰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평론가로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평론가가 된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평론가가 됐다면 그 이유는 문제의식일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저에게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픈 게 있었던 거예요. 아픈 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하게 멋있어지는데 제가 먼저 세상보다 먼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치료하려고 왜 한국 디자인과 책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다를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 동네 디자인은 이렇게 다를까? 이 차이는 뭘까? 왜 강의실에서는 우리 동네 디자인은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졸업하면 다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그냥 자동차 디자인하고 휴대폰 디자인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디자인 코리아 만세가 되는 건가? 나는 우리 방에 카편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장롱도 좀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거고 그 고민이 저로 하여금 한국 사회와 디자인을 비판적으로 보는 평론가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렇고요. 칠물을 하신다니까 디자이너는 다르겠죠. 견문은 당연히 넓혀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냥 뭐 공부 많이 하고 해외여행 많이 가고 그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문제의식이 있을 때 경험이나 공부가 자기를 뭔가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문제의식이 없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그거는 그냥 좀 마하게 말하면 그냥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도 남고 한데 그냥 대학원이나 가볼까 그렇게 공부하는 건 되게 다르다는 겁니다. 금방은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10년이, 20년이 지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또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 불만이 없는데 문제의식을 억지로 가져야 되나?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문제의식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일부러 억지로 문제의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구나 세상 살면서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점 아픈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문제의식과 싸우지 않죠. 실험하지 않지. 그걸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세상 다 이런 거지 뭐. 나 혼자 뼈 중에 뵐 수 있나.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통, 불편, 문제의식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죠. 그냥 대충 덮고 살죠. 대부분 사람들은 솔직히 죽을 정도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위대해지려면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절로 위대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멋있고 싶다고 하면 저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좀 붙잡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삶이 저는 좀 더 의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나는 시대보다 먼저 아팠다라는 세상보다 먼저 아팠다라는 말이 오늘 가장 귀간되는 말로 제가 얘기해놓고도 좀 오글거리네요. 제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얻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소장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